국민의힘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중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놓은 7개를 받기로 했습니다.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에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추 원내대표는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하는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의총회에서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대 목소리도 다소 나왔습니다.